파시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식료찬료 전신인 1450년 총자라고도 합니다. 원문, 우이총자 방근, 초승만, 매복일시, 이소이대잔, 전취일잔, 거제, 함이자죽, 취집, 번역문, 파시방근을 볶아 익힌 다음 가루로 만든다. 매번 한 숟가락씩 복용하는데 물 두 대접을 넣고 다려 한 잔으로 만들고 거제, 찌꺼기를 제거함, 거제한 다음 쌀을 넣고 죽을 끓여 먹는다. 조리법 1. 팥이 0.5분을 볶아 익혀 가루를 낸다. 2. 물 두 대접을 넣고 다려 반 정도로 졸아들면 찌꺼기를 제거한다. 3. 이 해에 쌀을 넣어 죽을 만든다. 입니다. 파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료참료, 전순위, 1460년, 미, 파백, 이렇게 나와 있구요. 원문, 치적백리, 총백일학, 세절, 화미자죽, 공신복지, 번역문, 피가 섞여 나오는 이질과 흰콥이 나오는 이질을 치료하려면 파의 흰 부분 한 웅콥을 잘게 썰어 쌀과 같이 넣고 삶아 죽을 만들어 공복에 복용한다. 조리법 1. 파의 흰 부분 한 웅콥을 잘게 썬다. 2. 쌀과 같이 넣고 삶아 죽을 만낸다. 입니다. 원한 자료 2. 식료참료, 원문 치소압, 숲, 편두풀통, 두통, 송미일학, 총백, 삼칠경, 거수, 세절, 이수, 자작희죽, 임수, 투총백효균, 논식지, 번역문 소화의 소변이 잘 나가지 않고 배가 아픈 것을 치료하려면 첩살 한옥과 파의 밑동 스물한풀이를 준비하여 한풀이를 제거하고 차게 자른다. 첩살을 물에 넣고 삶아 물건 죽으로 쑤는데 먹으려고 할 때 파의 밑동을 넣고 고루 섞어 따뜻하게 먹인다. 조리법 1. 파의 흰 부분 스물한뿌리에 잔뿌리를 제거하고 차게 자른다. 2. 줍살 한옥을 물에 넣고 울건 죽을 만든다. 3. 죽이 익으려고 할 때 파의 흰 부분을 넣고 섞는다. 풋보리죽, 청모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풋보리를 쪄서 만졌다가 물에 담가, 물에 다시 담가, 찌어서 맵살 가루를 섞어서 쓴 죽을 풋보리죽, 청모죽이라고 합니다. 풋보리죽, 청모죽, 청모죽, 청모죽이라고 합니다. 피라미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라미의 장자를 빼고 깨끗이 씻어 된장 고추장을 풀어서 국을 끓이고 불린 쌀을 넣어 죽을 수다가 상추와 양념을 넣고 잠깐 쓴다 들깻잎을 실고추처럼 썰어 넣기도 한다. 이렇게 해서 피라미 죽이라고 합니다. 피문어 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문어를 물에 넣고 무근하게 오래 끓여 맛이 잘 우러났을 때 쌀을 넣고 쓴 죽을 피문어 죽이라고 합니다. 피문어 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집 보양지 서유구 19세기초 필발족방이라고 하구요. 원문 우 치령기 심통발동 치우랭풍즉동 청량미사 도 자죽 림숙 하필발 하필발 토 약 하필발 하필 두 푼을 넣고 골고루 섞는다. 공복에 복용하는데 늘 복용하면 효과가 아주 좋다. 조리법 1. 청량미 사호흡을 이뤄 죽을 끓인다. 2. 이글무릎에 필발가루 두 곱과 후축가루 한 푼을 넣고 골고루 섞는다. 1. 한방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지 서유구 1835명 6가지 한방체료로 만든 축 육선축 방역구답니다. 원문 산약, 복용, 연자, 거민, 능, 각건율, 등분, 도분, 세라과, 확연, 수저, 매형, 소호, 오죽, 조백, 물식, 대보입, 공의잡지, 번역 산약, 복용, 연자, 거민, 능각, 권율 등을 각각 같은 분량을 준비하여 팍 가루를 내서 고운 채로 쳐서 모두 골고루 섞어서 보관한다. 쓸 때마다 조금씩 취해 죽을 끓여 흰 꿀을 섞어 먹는다. 몸을 보았는데 아주 유익하다. 원의잡지 조리법 1. 산약, 복용, 연자, 거민, 능각, 권율 등을 각각 같은 분량을 준비하여 팍 가루를 내서 고운 채 내리고 골고루 섞어서 보관한다. 이 가루를 조금씩 넣고 죽을 끓여 흰 꿀을 섞는다. 조리끼기 혹은 채 인사 학자 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압조개의 살, 모시조개의 눈 등 조개살로 맑은 장국을 끓이다가 쌀을 넣고 쓴 족을 합쳐주기로 합니다. 또는 조개살을 푹 고다가 쌀을 넣고 쓰기도 합니다. 행, 도, 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신육지 보양지 서유부 19세기초 원문 우 통경맥 윤혈맥 령비건 지혜수 총이백 총이목 행인 포 커피첨 수침 거독 호도 육 커피 우불 고다소 등분 도마 작설 화수 화사 치즙자 육객립군 도 소어 작죽 조청맥 임식지 입하후 금용 번영문 또다른 방법 경맥을 통하게 하고 혈맥을 윤택하게 하여 살이 찌고 건강하게 해주고 깊침을 멈추고 귀와 눈을 밝게 해준다. 살구씨를 물에 풀려 껍질과 뾰족한 부분을 제거하고 물의 담과 독을 제거한다. 호두살은 껍질을 제거한다. 위 재료는 양에 상관없이 똑같은 양으로 맷돌에 갈아 가루를 만들어 물에 타서 체에 걸러 즙을 취해 치약 끓인다. 랩살 가루를 조금 넣고 죽을 수 있다. 맑은 꿀을 섞어 마음대로 먹는다. 여름에 들어서면 복용하는 것을 금한다. 조리법 1. 살구씨를 물에 불려 껍질과 뾰족한 부분을 제거하고 물의 담과 독을 제거한다. 2. 호두살은 껍질을 제거한다. 3. 1과 2 재료는 양에 상관없이 똑같은 양으로 맷돌에 갈아 가루를 만든다. 4. 3에 물을 타서 체에 걸러 즙을 취해 끓인다. 5. 맵살 가루를 조금 넣고 죽을 수 있다. 6. 맑은 꿀을 섞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핵낙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민요술 가사협 1500년대 핵낙죽이고요. 원문 용숙광맥 기춘종자치풀중 예전 1월 사맥전령정 세파간 차고룩 등 필사별분조 물령추세상작 기대여호두자 추세정득소 폭령극건 해상치부흘 선자일부 주죽 연우정세용지 타치혜리 행인 이탕탈격황피 숙연 이수아지 결려취즉 집유순농 편리 수다찍미박 용건우분환화 선자행인즉 수비 상작돈내축 연우하광맥비 유수환화 이비서석일지 물령주 자령극수 강요득수 연우줄지 예전담회신화 분자용수 이두자 서족저분자중 앙두운게 족색백여 음지 미립유류청호 정자 3월 8일 역굴동 두부령죽 흙 화급직 초고 고분직 불삼수 복개직 해리 기대분 성자 수건 거방절 역생수야 번영문입니다. 일년무근 귀리를 사용해야지 그의 본 것은 안된다. 1개월 전에 미리 귀리를 빻아 곱게 갈아가는채로 쳐 놓는다. 나라를 5에서 6등급으로 선별하되 크고 작은 것이 섞이지 않도록 균등하게 한다. 크기는 호두 정도면 알맞다. 햇빛이 잘 말린다. 먼저 가마솥에 가마솥을 깨끗하게 손질하여 나라리 굵은 죽을 끓인다. 살골씨를 일부 덜어내어 담근 다음 살골씨 소껍질을 벗기고 칼으로 만들어 물을 섞는다. 이것이 비단에 걸러 즙이 진하게 되면 맛이 있다. 물이 많으면 맛이 싱겁다. 마른 새똥으로 불을 지피고 먼저 살고 주불 끓인다. 여러 번 그려 위 표면이 돼지 뇌의 주름 모양으로 쭈글쭈글해지면 그때 귀리를 얻는다. 바로 불을 약하게 하고 숟가락으로 서서히 저어주되 멈추면 안된다. 잘 끓여서 대고 물은 것이 적당하게 조절되면 꺼낸다. 미리 용량 2대들이 새 줄그릇을 많이 사두었다가 죽을 퍼서 줄그릇에 담는다. 뚜껑을 덮지 않고 열어둔다. 죽 색깔이 응고된 기름처럼 휘고 귀리는 청옥과 비슷하다. 그대로 두면 4월 8일이 되어도 변하지 않는다. 녹슨 솥은 죽을 검게 만들고 불이 세면 죽이 타서 맛이 쓰고 묵은 줄그릇이면 물이 스며 나오지 않는다. 뚜껑을 덮으면 죽이 풀어진다. 큰 둥이 닿으면 여러 번 떠먹어야 하니 물이 생기기도 한다. 조리법입니다. 1. 1년 길이를 준비하여 미리 길이를 봐 곱게 갈아 가는채로 쳐 놓는다. 2. 나라를 5에서 6등급으로 선별하되 크고 작은 것이 섞이지 않도록 균등하게 한다. 크기는 호두 정도면 알맞다. 햇볕에 잘 말린다. 3. 가마솥을 깨끗이 손질하여 나라리 굵은 죽을 끓인다. 4. 살구씨를 일부 덜어내어 담근 다음 살구씨 속껍질을 볶이고 가루로 만들어 물을 섞는다. 이것을 비단에 걸러 즙이 진하게 들면 맛이 있다. 물이 많으면 맛이 싱겁다. 5. 마른 새 똥으로 불을 지피고 먼저 살구죽을 끓인다. 6. 여러 번 그려한 위 표면이 돼지 내 주름 모양으로 쭈글쭈글해지면 그때 귀리를 맞는다. 바로 불을 약하게 하고 숟가락으로 서서히 저어주면 멈추면 안된다. 7. 끓여서 대고 부른 것이 적당하게 조절되면 꺼낸다. 8. 용량 둘 애들이 새 동이에 죽을 벗어 담고 뚜껑은 덮지 않고 열어둔다. 9. 죽 색깔이 웅거된 기름처럼 튀기고 귀리는 청옥과 비슷하다. 10. 녹슨 솥은 죽을 검게 만들고 불이 새면 죽이 타서 맛이 쓰고 묽은 질그릇이면 물이 스며 나오지 않는다. 11. 뚜껑을 덮으면 죽이 풀어진다. 12. 큰 질그릇에 닿으면 여러 번 떠야하니 물이 생기기도 한다. 12. 조리기기는 가는채 가마솥 비단 숟가락 동의가 되겠습니다. 12. 13. 13. 14. 15. 16.